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3호 1구역. 곳곳의 건물들마다 지붕과 벽체가 뜯겨져 있습니다. 하지만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 속에는 철저히 밀봉 대 폐기 처분돼야 할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차량에 실려 있거나 길가에 놓여져 있습니다. 아예 포장을 해서 차에다 싣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뜯어가지고 그냥 차에다가 그냥 사 놨다가 차에다 그냥 주 싣고 그냥 빼는 거예요. 이게 발암물질로 알고 있는데. 현재 3호 1구역의 이주율은 93% 정도. 나머지는 보상금 등의 이의를 제기하며 아직 거주 중입니다. 이들은 주민들의 이주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면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. 아직 안 가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것도 스레트 건물 이런 걸 그것도 뜯는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. 이에 대해 재개발 사업 시행사는 이미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의 등기 이전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철거 작업은 일정상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공사 진행 업체는 작업 과정의 일부 실수는 인정하지만 촬영된 사진은 지붕 철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일 뿐 규정에 맞춰 포장해 폐기 처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3호 1구역의 경우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슬레이트 성면 철거 대상도 많은 상태입니다. 현재 성면 철거 작업 진행률이 50, 60%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청주시는 규정에 맞게 성면이 철거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CJB 이태현입니다.